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본독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요 다른 발질하며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 지속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통진 김포 통진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캠프도 뛰고 대개 몇 개월 동안 우리 캠프팀과 그리고 교육자들 담임저국 같이 이렇게 현장을 밟고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하는데 각 예배부 예배구마다 또 받은 응답도 있고 열리는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메시지 드는 중에 2, 3, 7, 5천,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와닿은 말씀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130 민족 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들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고 우리뿐 아니라 아마 맞는 다른 민족들도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소련 때는 어떠면서 러시아 문화도 아니고 그냥 그 구소련의 어떠한 사상과 또 문화가 존재했고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게 아마 몇 백 년이 지나가야 어느 정도 없어질 것 같아요 저도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힘이 무엇인지 요즘 제가 깨달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인 현장이 있고 말씀을 선포할 현장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나든 나도 전도 대상자이고 나도 말씀의 은혜의 대상자이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건지 그거를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면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살아있다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내가 기독교인이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매일매일 매주 강당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 나에게 그냥 말씀 그냥 성경이 그냥 책인지 아니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인지 역사하는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를 개개인이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을 못 속이거든요 사단을 못 속이거든요 하나님을 못 속이거든요 그게 제일 슬프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모든 힘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힘을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위치와 능력과 뭔가가 있었다면 여기에 의지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해도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김포사역을 하면서 제가 체험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밟아도 기도를 해도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문을 열어주시지만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체험하는 것은 제가 보는 것과 저의 눈,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것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만나는 사람 아 얘는 괜찮겠다 아 이분들이 괜찮겠다 문이 되겠다 아 이분들 활용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3주 전에 아 이제 뭐 러시아 예배를 목요일마다 시작해야겠다 드려야겠다 사람들이 전화 온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지지난주에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막 문자를 보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를 다 보내고 오늘 맛있는 제가 우즈베키스탄 요리를 했으니까 와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정말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기름밥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너무 흥분되고 너무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게 핸드폰 보니까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어 저는 오늘 잔업을 해서 못 와요 어 저는 오늘 감기 걸려서 못 가요 어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목이 부어서 못 가요 못 보내요 이게 조금씩 낙심이 없는 거예요 실망 낙심 두려움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할까 만약에 한 명도 안 오면 예비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이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한국인 사역자들 오시고 그리고 현재 사역자들 오고 우리끼리 기도라도 하고 가자 그 생각을 딱 하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뭐 기름밥 맛있게 먹고 뭐 흩어주면 되지 근데 딱 예비 시간 되잖아요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두 분 뭐지 이거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한 명은 러시아인이에요 한 명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또 뭐야 그래 하나님 맞아요 제가 머슬렘 보고만 외에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통역자도 없고 파키스탄 언어로 구원의 길도 없고 맞아요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밥 먹여서 그냥 보내야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차렸죠 그냥 밥을 대접하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왠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예배인데 밥 먹고 예배 드립시다 듣든 말든 예배 드립시다 내 구원의 길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파키스탄 사람이 20년이나 모스크화에서 살았대요 와이프가 러시아 여자래요 러시아어를 너무 잘해요 저 놀랐어요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부져주시는 거예요 영접했습니다 물론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태까지 모세민으로 살았는데 영접했다고 그게 바뀌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안 바뀌잖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메시지 듣고 안 와도 우리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한 번 만났는데 더 이상 안 만나겠어요? 그 현장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히 다르구나 그럼 내가 볼 신앙할 때 하나님의 또 역사를 보여주시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요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기도 제목이 필요 없다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만 반복해서 백 번 얘기해도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해도 된다고 뭐지 이거는? 근데 맞더라고요 가끔 기도할 때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왠지 뭐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맞다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면 당연히 흥분되어지고 기쁘고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안 보이고 아파도 아픔이 안 느껴지고 다 잊혀지는 거예요 오직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 현장, 대상자 그런 모든 것이 보입니다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마음의 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이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이 현장에 보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구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가서 사람을 살려라 현장을 살려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뿐이다 정말 우리가 이것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의 성령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일 손재자 2장에 보면 28절에서 32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남녀 구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도행정 2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성령 충만의 이유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에 꼭 사단과 싸움이겠어요? 아니죠 나와의 싸움입니다 각인, 부리, 체질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통로를 딱 찾고 무엇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내 생각, 각인된 거, 내 체질, 그쵸? 나를 통해서, 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각인, 부리, 체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력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이길 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단은 항상 공격하는데 그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안 보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는 전도자들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고 사단과의 싸워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내가 안 난다고 내가 절제를 한다고 내가 안 나간다고 뭐지? 나를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그 문제 앞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잠원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약오버서 1장 5절 말씀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눈도 안 열리고 현장도 안 보이고 나의 문제도 안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입니다 세계보금화 하려면 그리고 세상에서도 일을 하려면 건강이 필요합니다 요한 3서의 1장 2절 말씀 우리가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힘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과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메시지에 나오는 거는 호흡 그리고 운동 이 몸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안 하면 40대 딱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죄송하는 말이지만 40대 되니까 어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40대까지는 통욕을 하루 쨍일 해도 현장을 뛰고 12시 1시 집에 들어와도 피곤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욕을 하고 현장에 가잖아요 집에 7시 8시 들어오면 침대밖에 안 보여요 침대밖에 안 보여요 세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눈 감고 자고 싶어요 육신이 안 따라오니까 안 따라주니까 마음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영적으로 힘이 막 쏟아나는데 육신은 안 따라와 그래서 요즘 아 이놈이 육신 때문에 정말 이런 말 근데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운동을 안 해주니까 내가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살만 찌우고 이 몸을 그쵸? 따라주겠어요? 안 따라주죠 체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장을 뛰려면 하나님께 그날 그곳에 그 시간에 쓰임을 받으려면 체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위해서 정말 세계보구마에 내가 2, 3, 7보구마에 사용을 받고 싶다면 쓰임을 받고 싶다면 체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아니라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집에서도 하든 유상성 운동을 하시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력도 필요합니다 세계보구마 위에서는 우리가 말로만 세계보구마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키울 때도 무조건 공부해라 무조건 대학 가라 그런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랩런트들은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기 위해서는 강단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집, 학교 친구들입니다 그럼 집에서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대학 가야 된다 이런 말만 하면 학교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럼 랩런트들이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겠어요? 아니 못 찾아요 집, 미션업 미션업에는 나는 부모가 아니다 나는 사육자다 랩런트들을 키우는 사육자 생명을 걸고 정말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랩런트들을 위해서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네 정말 랩런트들 어렸을 때부터 바른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경제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 보금화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채워주십니다 랩런트들은 오직입니다 오직을 심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 오직 서대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유일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 그 기능 그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재창정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티시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결국은 티시계들이 러시아의 배국의 미래고 티시계들이 러시아권 살리는 정말 전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가 티시계들 집중 훈련을 10월달 내내 집중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기도 수첩 5시 반에 그리고 저녁에 9시 반에 제가 메시지를 줘요 랩런트 메시지 여셉의 인생을 계속 봤는데 정말 마찬가지예요 여셉도 여셉도 티시계예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셉의 인생에 그럼 우리 랩런트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딪히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른들로서는 부모로서는 아깝죠 다 해주고 싶죠 공부만 해라 망하는 길입니다 냅두세요 부딪히게 냅두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크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쵸 배우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려면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랩런트가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력입니다 인력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게 내가 전도자이면 나와 같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과 프리스카 아굴라 부부 러시아의 배우국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특별하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제가 러시아어를 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되어지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국인 사역자들 중에 몇 분을 골라서 부쳐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 이 석스페트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시고 부쳐주신 거예요 이 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9년 동안 사역을 지속적으로 똑같은 사역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결과 TCK 안성 김포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첫 번째 그런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의 축복 원내스 되는 것 두 번째는 그 인력은 전도 대상자예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영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영생은 얻을 자는 다 예배된 자는 구원을 얻었다 그쵸? 영생을 얻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력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그 한 사람 그 제자를 발견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재파성하는 것 제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오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오력은 사실은 성령 충만 이 한 마디 이 한 기도 제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한다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지혜가 주어지고 체력도 생기고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생기고 인력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정말 기도를 한다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게 완전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면 저절로 오력이 생기고 이것이 되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만큼 또 현장에서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